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보일 기타는 0018 싱커마호가니인데요. 저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서 기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기타의 사운드는 그 바디 형태에서부터 정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많게는 30여가지가 넘는 바디 형태는 제각기 다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바디 형태들 중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바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불어바디입니다. 이 더불어바디는 미들 영역대의 사운드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고음역대와 저음역대가 분별력 있게 잘 나오면서 클래식 기타와 같은 표현력이 가능한데요. 핑거스타일 연주자들, 아이리쉬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 데미안 라이스나 닉 드레이크와 같은 뮤지션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불어바디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콜드플레이, 롤링스턴즈, 윤대현 밴드와 같은 록 음악을 어쿠스틱 사운드로 표현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타가 바로 더불어바디이죠. 마틴 기타 커스텀샵은 이러한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받아 하나의 기타를 제작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선보이는 기타 더불어 18 싱커마오가니 커스텀입니다. 어떠한 음악 장르에서도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등급의 시트카스포스가 쓰였습니다. 추구판의 목재는 싱커마오가니가 쓰였는데요. 일반적인 마오가니가 가지고 있는 서정적인 사운드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마오가니가 가지고 있지 않는 중저음 입력대의 사운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운드 플레어라는 별명이 잘 들을 맞는 목재입니다. 바인딩으로는 블랙의 보니, 후판 스트립은 스타일 45 모사이크 패턴, 헤드 플레이트에는 블랙의 보니와 함께 실버 색상의 헤드 로고가 들어가면서 본 기타가 어떤 커스텀 기타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된 본 기타,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